오늘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전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환경을 보면 오늘 말씀이 쓰여진 환경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핍박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 앞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를 맞고 핍박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 전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들이 겪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사도들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인간의 관계 등등 그런 것들에서 오는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은 때때로 너무나 무겁고 피곤하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일상들 오늘날 우리들의 삶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들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육신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만 정착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아직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기쁨 참된 기쁨과 회복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페스타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한 복음 전파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씀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으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 육신의 기쁨, 육체적인 기쁨, 우리의 욕망의 기쁨이 아니라 이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회복의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회복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요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소유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전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전도에 있어서 이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전도에서 주는 기쁨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치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그러나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경험했기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기쁨은 그들을 더욱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이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란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늘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낡아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절대로 겉사람의 늙어짐이나 낡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히 영혼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의 기쁨을 알아야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 또한 이웃에게 전해진다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할 때 이 그때 전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 복음 전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왔다라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전도된 분을 통하여서 그 전도의 기쁨이 확장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이 전도의 참된 기쁨이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기쁨이 그 전도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음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들이 경험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과 전도의 기쁨은요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축복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에 덧입혀서 사회가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가 끝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킨다고요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큰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들은 경험한 거죠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의 회복과 전도의 기쁨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여기에서 예배드리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가족과 사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 가정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도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사회까지도 퍼져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변화를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보여준 전도의 기쁨은 단순하게 전도이라는 어떤 신앙의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그 전도의 기쁨은 삶의 중심이었으며 그들이 사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것이 전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목격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특별한 기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한 그 전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그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세상 사는 거 재미없잖아요 심지어 TV에 개그 프로그램까지도 재미없다는 시대입니다 정신은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전도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때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축복 사랑하는 한신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회복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본질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혼의 회복과 속사람의 새로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오늘 본문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41절 오늘 4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음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새로움에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자 말씀대로 보시면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기에 그들은 세상 속의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는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들은 건 많은데 경험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은 속사람의 새로움을 영혼 구원을 통해서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 영혼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찬된 기쁨과 평안을 경환하면서 이 기쁨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자 하는 사명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와 신앙의 본질은 속사람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전도는 사도들에게 단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부서 1장 22절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이 말씀처럼요 사도들은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했어요 우리가 말씀 실천 말씀의 행동 이거 너무나 잘 말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도들의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히고 그 뿌리를 통해 더욱 자라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골롯에서 2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사도들은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더욱 깊이 그 뿌리를 박히게 했습니다 뿌리 내렸어요 우리의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진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도의 기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전도는 사도들의 삶과 함께 해왔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기쁨은 전도의 기쁨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들 주변의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브페스타로서의 기관으로서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역시 우리의 영혼의 사랑함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자라는 나의 말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나의 전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전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빛 나의 빛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미 내 삶에서 내 속에서 풍만해졌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하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 많이 차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주머니 비어있는데 나눠주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야 그 기쁨을 넘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보세요 크게 나와야죠 그렇죠 아멘 소리가 내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이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하고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가득한데 그 빛이 너무나 넘치고 흘러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게 된다고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도를 통한 가정과 사회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도는 단지 그들 개인의 헌신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전역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들이 집과 성전에서 매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방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전한 하나님의 기쁨 전도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후에 삶에서 변화를 겪고요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의 변화, 내 변화가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의 변화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와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렇게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에요 무엇인가 크게 틀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만 전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가 누린 기쁨을 진정으로 사람들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까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거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을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가치를 배우면서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때 우리의 친척들에게, 교회에 미칠 때에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사회에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선물을 우리 곳곳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파이프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쓰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심해져 이웃과 사회로 흘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도우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받는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전도의 기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을 기뻐하며 자기에게 주어지는 능욕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저는 능욕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욕을 감당해냅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받는 능욕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과정이자 발걸음이자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이미 신앙이 막 가슴속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간건케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간절히 알게 되며 그 사랑을 더욱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의로운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그렇지만 의로운 고난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길에서 더욱 순결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의 본질 여섯 번째는 전도를 통해 얻는 영혼의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들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활력감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2사여서 40장 31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를 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새 힘 그 새 힘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느끼며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그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전도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나라는 삶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도들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명령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충성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앙의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주님께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전도의 책임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동참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꿈꾸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전화되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요 성도의 기쁨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사도들은 전도 속에서 기쁨을 누렸고요 그 기쁨이 그들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기쁨을 품고 가지고 나누는 사역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며 사도들은 이 기쁨을 전하며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페스타 초청 주간입니다 이 초청 주간에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눠줌으로써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에 가자 우리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초청했을 때의 여러 고난들과 역경들이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거든요 그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역경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괜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그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바꾸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물고가 되어 그것이 트여져서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 VIP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계기로 주님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전도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마음밭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전도는 그들 삶의 중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 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전도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생각하시면서 도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마음을 부셔버리시고 오늘 전도의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도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빠져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전도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받으면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도들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었고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전도의 기쁨과 사명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처럼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에게 비난과 조롱과 외면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고난도 함께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일부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전도의 기쁨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보람을 안겨준다라는 것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그저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힘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쁨을 세상으로 나아가 나누며 교회로 초청할 때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그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또 전도네 아 또 전도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땐 그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설교를 제가 아마 부목사님들 중에는 세 번째 물론 단임 목사님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준비하려고 하니까 와 또 전도 어떻게 준비하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최신공 목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두 번 지나가면 말씀할 때 좀 부담감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도 전도 또 전도 또 전도 혹시 이런 마음이 이 밭에 여기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했던 전도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기쁨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사도들처럼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이 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에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는 가정과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 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네 변화됩니다 내 보잘것없는 말을 통해서 내 보잘것없는 손짓을 통하여서 내 보잘것없는 초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그것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전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곳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짓과 발짓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나누고자 합니다